3월 5일 일본 동북지역 살리쿠에역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리쿠 앞바다의 접경지인 최근 쿠릴 해고에서 규모 4.5의 강진들이 증가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근과 같이 쿠릴 해고와 일본 해고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본의 기상청은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은 아니기 때문에 대지진에 대한 사전 경고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지역은 자주 큰 지진이 발생을 하는 지역이고 최근 강진들이 증가하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또한 3월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달입니다. 살리쿠에역의 대지진은 3월에 많습니다. 슈와 살리쿠 지진도 3월이었고 동일본 대지진도 3월이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살리쿠에역에서 추가적인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난카이트로프 부근의 와카야마 현에서는 1월의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관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 경고했던 지역인 난카이트로프 일본 해고 쿠릴 해고에서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키나와와 호카이도 지역에서 남북의 균형을 잡듯이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야기현의 규모 5.2의 강진과 미에현에서의 이상징역 그리고 도카라 제도의 군발지진 이후 아소산 온타케산의 경계레벨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최근 갑자기 규슈 후쿠오카 등의 지역의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살리쿠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슈는 1월의 휴가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진과 비슷하고 동북지방에서 작년 2월 13일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 모든 것들이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과 비슷합니다. 살리쿠 해역의 강진 이후에 동북지역에서 무감지진이 늘고 있으므로 후쿠시마의 강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자바해구 근처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강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강진과 상호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약 일주일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규모 5 이상의 여러 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2016년을 되짚어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대지진 1개월 후에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규슈 지역에서 지진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구마모토 대지진에 대하여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대지진은 2016년 4월 14일 21시 26분경 일본 구마모토현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6.5의 전진과 2016년 4월 16일 1시 25분에 발생한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 최대 진도 7의 본진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 본대지진 이후로 처음으로 일본 기상청 진도 7을 기록한 지진입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의 발생 원인은 후타가와 히나구 단층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지진의 가장 큰 전진 규모 6.1은 4월 14일 히나구 단층대의 북동쪽 연장 끝부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틀 뒤인 4월 16일 본진 규모 7.1이 후타가와 단층대와 히나구 단층대가 접하는 마시키 지역 인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전진 이후 발생한 여진들의 분포는 주로 히나구 단층의 북동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본진 이후에 발생한 여진들과 지표 파열은 후타가와 단층대를 따라 동북동 또는 북동 방향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으로 인하여 전진 본진 여진 모두 합쳐 사상자는 1,100명이었고 사망자는 41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